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가 어딨어? 너 옮겼지? 열수가 1절 옮겨. 안녕하세요. 굿모닝입니다. 아직 30분이 남았는데. 맞아요. 굿모닝. 과일 안 갈아지러 가? 기다려. 갔다 와. 급해. 굿모닝. 어디 가요? 너 어디다 숨겼냐? 미미 언니가 걸어놓고 갔어요. 빼돌렸지? 어떻게 빼돌려요? 너 새벽에 나와서 빼돌렸어. 아, 이걸 어떻게 들고 나가냐. 미친네. 미친네. 무서워. 언니, 언니 거 어딨어요? 언니 거 어딨어요? 언니 꺼냈어요? 아니. 미친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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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난리가 나고 있구만. 여기다가 떼드리면 찾으러 가면 되지. 미친네. 커피야, 커피. 원인 커피야. 내려가서 한 잔씩 먹자. 반잔씩 먹자께. 반잔씩. 이게 뭐야? 울어난 거 아니에요? 커피라고, 커피라고. 울어났네. 뭐예요, 언니? 영지 언니 잠도 안 잤다니까요, 어제? 진짜? 몇 시까지? 계속 안 자는 거야. 그래서 저도 그냥 잤죠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너 묻어. 너 묻어. 이거 수박인가? 아니야. 수박인데, 내가. 수박인데. 진정해. 수박인데, 냄새가. 몇 시냐, 지금? 아직 많이 남았다니깐. 어머, 저 목말라요. 아이씨. 여기 퍼스부터가 많단 말이야. 어디가? 여기, 여기. 어화둥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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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미 언니. 아 깜짝이야. 언니 언니 커피파트 좀 열어봐 봐요. 커피파트에 물 좀 따라놔 봐. 제발. 야 영지 뭐하냐? 야 영지 뭐하냐? 커피파트 어디 있나? 아니 이거 내가 아침마다 먹는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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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이거 이미 글렀어. 언니. 언니 아침 못 먹어. 아 이거라도 마셔. 아니 언니 이거 마시라 그래. 그래 나 마셔. 야 유진아 언니 이거 마시라 그래. 아니 이게 판덜기가 없어요? 야 유진아 너랑 미미 언니 먹으면 된다 야. 야. 천천히 하세요. 어 천천히. 아이씨. 아이씨. 아 만인 거야? 만인 거예요? 그게 아니라. 나도 많이 힘들거든. 그냥 끝났어. 아니 궁금한 게. 어쩌다 이렇게 됐어? 물을 언니가 묻지 않았을 것 같아. 어제까지만 해도.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미 형체가 없잖아. 그걸 내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. 언니 근데 내가 소주하게 가지고 있었어. 아니 건너기가 있는 거 같아. 아니 어쨌든 얘기를 하고 웃음을 줘야 될 거 아니야. 지켜 그냥 밑에 내려와서. 이 사람들. 김미연 씨. 어? 저 양반 커피포트 들고 오는 거 봐. 저분 저건 아침밥이라고. 형체가 사라졌어 나 이미. 아. 아. 나 엔 말 하나. 아 아. 나 엔 말 하나. 아. その 수 tons está 나요. 다음날 때.